영주시가 전국 최초로 자전거사고와 대중교통사고는 물론 화재나 산사태 등의 재난재해까지 포함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영주시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내년 10월 26일까지 1년입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사고와 대중교통사고, 폭발과 화재, 산사태 등에 따른 사고로 사망시 최대 1천만원, 후유장애시 최대 500만원 한도입니다. 영주시가 부담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는 4,700여만원입니다.